올트강 루마니아 중앙부를 흐르는 강 길이 670km 유형 면적 24,900km 동카르파티아 산맥의 서사면에서 발원하여 트란실바니아 고원의 남부를 서쪽으로 흐른다. 시뷰 근처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올트 계곡을 흐른 뒤 루마니아 병원에 이르러 두나우강으로 흘러든다. 주요한 지류로는 칩인, 로트로 등의 강이 있으며 경승지, 비서지가 많고 옛천장과 낡은 수도원 등 역사적 유적이 많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